아 아 아 또 다쳤어 문 미친 게임 뭐야 스나도 안 쏴지는 거야 야 문 때문에 스나도 안 맞아 뭐 어쩔 수 없지 거즈같아 이게 뭐야 에휴 진짜 아 총은 막 총은 나갔어 아 진짜 씨 아 진짜 거즈같다 이거 에휴 좀 더 조금만 하 내가 절대 아프나가면 안 되네 하 같이 하니까 더 게임이긴 뭐야 아무도 안 맞았어 아 뭔데 이거는 방탄복을 입고 있어 오 깜짝이야 금리 빨래라 이 씨 아 흠 흠 흠 흠 흠 아 차라리 제이크라 제이크처럼 채술이라도 좋았음 자 이빨 꼽고 자 어디로 가야 되지? 저 이쪽 여기를 줄 땡겨서 가는구나 자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엄마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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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왜이렇게 방황해 이거 아 너한테 맡겨서 그러는구나 길이 야 쟤 왜이렇게 리얼하게 생겼냐 아 눈꼴 됐다 자 이제 오픈 아퍼 이 새끼야 타이밍이 너무 계속 잘 맞아 눈 깔 아 근접이 좀만 더 쓰쓰면 아 근접이 좀만 더 쓰쓰면 문장주가 이제 다 모았죠 자 가자 굳이 사단이네 다 계속 줄 타고 다니지 세번째 조각 됐스 오픈 아야 아야 저랑 큰 문이면 둘이서 같이 열어야 되는데 아 아 아 여기 제보라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제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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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보라 죽는 장소구나 에이다의 헤드샷 안 돼! 안 돼! 에이터 흠 너는 희생을 봤어 왜 이래? 왜 이래? 어려워 힘들어 살았다 나 쟤는 맞쩐 뜨기 싫었는데 일단 뛰자 엄마야 갈릴라인 여왕이다 아냐 아냐 아래? 떨어지지 너 어디있냐? 저는 어디있을까요? 저쪽에 있네 아 야이씨 너 같은 애랑 어? 같이 있어야 되네 내가 어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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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대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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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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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세트 확 확 확 확 확 확 확 확 확 엄마야 야야야 가만히 좀 있어봐 하취 어마야 어마야 어마이 씨 비쏘는데 슬슬 갈 때가 되셨는데 그치 파버렷 이번엔 네온이네 어마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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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껀덕지나 있어요 어마어마 아직 뭐 초창기부터 활동이여신 강력관부께서 아이돌 아니 만렙이 침랩된 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게 말이 돼? 뭐야 너 뭐 맞았냐? 돌 떨어지는 거 맞은 거 아니냐 지금? 이렇게 안 도와줘? 제가 도와줘게? 아까 왜 난 안 도와줬지? 돌 맞고 다 죽네? 됐다. 헬레나야, 우리 어디를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니? 우리 계속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니 헬레나야? 아, 아, 아니 뭐야 이건 또 가지가지 하는 거야, 이거 야 도만 오면 돼 그냥 땡크하고 가네 어 아 왜 버튼 안 눌려, 이씨 아, 나도 죽겠다 아, 미친놈 진짜 이 키 액션은 진짜 쎄기 측은만 돼 이야 산이 누워있는 게 텀 아 아 아 누워있으면 된다 이 친구 왜 이렇게 오어? 레온 미친새끼야 뭐 있으면 돼 여긴 뭐 있으면 만사 얘기야 뭐야? 뭐야 이거 왜 맞아? 눈은 모션이 커서 저게 맞는구나? 뭐 맞는 둔딱한 소리가 났네 뭐 꼼짝이야 응? 잡지 인마 원래 AI는 잘 싸요 웬만한 사람보다 도미닉 같은 애들이랑은 틀려 아 올려놔래 오늘 시민이 데 브라 아 뉘어프리머소 아니어? 스패스 텔브라 안녕 안녕 더 울지 않으세요 죽을때까지 죽을때까지 제발 저만 этом 돈을 얻을 수 있어 내게 봐 저도 나 봐 나 봐 나 봐 봐! 형은 안 될걸 내게 봐 내게 봐 내가 내가 해야지, 데브라 데브라, 내가 봐 우리 전 해 아하지마, 이라고요! 왜 이라고 하면 안 돼? 저 princes야! 이 집니다! 저 안가슴이 해. nel, 이 집에서 바로 놓을 수 있겠죠? 하얀색이 있겠네. 쇠리도 하얀색이잖아. 맨날 수혐한이 없다고, 내 집으로 놓고싶어! 내가 사람해 보았다. 그래서 그를 도와놨어요. 저는 심언스의 정치권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. 그는 심언스의 정치권을 잘 알았죠? 왜 이런 이런 건가? 글쎄다. 우리의 사람은 정말 이 나라에 가면, 정말 위험한 게임에 있었네요. 그리고 당신이 손을 잘 못하니까 기분이 어떨까요? 여기에서 올라가고 싶어요.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보여 드릴 것 같아요. 게임이 더 많아요. 괜찮아요. 그냥 뭔가요. 제가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검색량에 도착해주세요. 저거 왜 잠깐만요 진짜 와... 심하다 이건 진짜 에이전트 밖에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되냐 밖에 있잖아 거지같이 인식한다 진짜 그럼 또 오늘 탔어 인식하는 수준하고는... 아무리 원래 없던 거라지만 엄마야 어 뭐야 깜짝이야 아 이거 훈돗인데 이거 길이 여기가 아니고 원 저 돼지 저기로 막 기어 올라간다 처음에 형 열쇠 찾기 뭐하냐 얘가 열쇠가고있나 저쪽이 변부 저쪽으로 올라간다 저쪽으로 잡아먹는다 뭔데요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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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배자아 이런나줘 미친 그럴 줄 알았지 거지같은 거지새끼 진짜 이벤트 씬 어쨌든 이것도 이벤트 씬으로 봐야 되는데 이 와중에도 쳐 이건 아니잖아 거지같은 시스템 OH 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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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빨리빨리 난 왜 안생지 해 아 거기에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오픈 돼지 대기 타고 있는 거 보소 엄마야 됐다 좋았다 확실히 크로스버가 좋고 한 방 한 방이 너무 세서 이게 뭐냐 아 넘어졌냐 아 아닌데 쟤 관통되는데 나 맞으면서 관통된거야 이것도 못녔네요 거기 넌 취급을 안하는구나 이상해 안 취급할때는 안 취급하다 갑자기 이상할때도 취급하고 어머 아이씨 아이씨 또 그렇게 오케이 올라가주세요 뭐야 아 깜짝이야 일어난 좋아 어휴 아휴 이런 씨 걔랑 맞짱뜨고 있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? ㅋㅋ ㅋㅋ 오케이잉 여드름 터치요 또 온다 옆에 난 안마음 본다 스매쉬 공격에서 반응은 없네 난 어떡하냐 나보고 아 근데 얘네 그러고보니까 왜 호흡도 안나와 여기까지 한 번도 왜? 일어난다 일어난다 형은 호흡 먹었지 나? 어 아까 레드 오브 하나 그 뒤로 나도 안나오는거 같다 아 몇많이 남았지? 나 잡았거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근데 에이다편에 허브가 이렇게 안나왔나? 그러게 우리가 허브를 못찾고 오는건가 계속? 그러진 않아 아직은 도착 템 꽤 있었는데 에이다 어 되게 섹시하죠? 근데 나이가 40이야 불혹이야 해피 벌스데이 에이다 어 자 여기서 이제 에이다가 에이다의 복제 클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될거야 시바이러스 어 오잉 흠 어 소상사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상사랑님 감사합니다 소상사랑님 감사합니다 네 에이다편은 뭔가 좀 혼자 보는데 재미있지 에이다편은 엔니들이 제작하는 단계 자체에서 엔니들이 제작하는 단계 자체에서 코오프 개념으로 만든게 아니라 싱글로 플레이를 하라 이런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스는 혼자 하는게 스토리가 더 맞긴 맞아 그와 가족들은 하나의 일을 원하는 것 스태빌라이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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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 너 너는 그걸 부수기를 원하지 그리고 세계는 그렇게 하지만 가장 큰 런상 너의 ר Revelation 스태빌라이지만 후회해... 더 좋은데... 츄우는 감소하는걸 느껴手 than a.m.p.p.s 휴대전화에 바로 볼만 했어 와 정확도 미친듯이 차이 난다 칼질을 너무 많이 했더니 칼질 정확도 봐 칼질은 이게 빗나가도 그게 인식이 안 되잖아